안녕하세요. 키네마스트에서 화면이 점점 희미하게 흐릿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흐릿해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이러한 것에 대한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올린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 이 프로젝트를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인데 제가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하면 현재 이 화면의 사진이죠.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이 희미해졌다가 이렇게 희미해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다시 희미해졌다가 희미해지는 시간이라던가 밝아지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밝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시간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아졌다가 희미해졌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 지금 현재 사진이죠. 지금 이거 다음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이렇게 희미해졌다가 밝아졌다가 옆에 글씨도 있잖아요.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라고 글씨도 밝아졌다가 희미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커피잔인데 커피잔이 밝아졌다 희미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하는 어떻게 하면 키네마스터에 제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키네마스터에서 새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터치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화면 비율을 16대 9로 하든지 혹은 9대 16라든지 다른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저는 16대 9로 선택해서 다음을 우측 상단의 다음을 터치해서 자 여기에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렇게 밝아졌다가 희미해졌다 밝아졌다 희미해졌다 밝아졌다 하는 것을 다른 것과 합성하도록 PIP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의 색깔을 일단 바탕화면의 색을 가져와서 크로마키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지금 현재 흰색이잖아요. 이 색을 색 변경하는 색깔 변경하는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으로 저는 이 블루 스크린으로 해보겠습니다. 블루로 여기 블루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올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것과 합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블루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사진을 가져오던 동영상을 가져오던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에서 아이콘을 터치해야 되겠죠.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절개찾기에 등록해놓은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절개찾기 터치해서 여기에서 이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동그랗게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그랗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요사이 최근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가 많이 바뀌었어요. 메뉴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내용보다는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걸 하느냐 크롭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려 했는데 요거 있죠. 요게 크롭이라고 완산한데 요기 터치하면 크롭입니다. 크롭 요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크롭은 이겁니다. 크롭에서 현재 자를 것은 상하좌우에 자를 것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해서 모양을 동그라미로 하고 그리고 다시 모양을 터치해서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것은 처음에 여기에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길이를 요정도 길이를 하고 여기에서 처음에 터치된 상태에서 타이밍라인에서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들 페이드는 잘 알고 있잖아요. 페이드는 슬며시 보이거나 혹은 슬며시 사라지는 겁니다. 이 페이드를 이용합니다. 페이드를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0.1초 1초 1.5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밀면 3.5초 까지 나와요. 이걸 저는 한 2초 정도 하겠어요. 2초 해서 화면을 보세요. 그럼 바로 보입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나죠. 희미한 상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애니메이션은 페이드 하지 말고 없음으로 해서 그대로 보이게 할게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보입니다. 보이다가 끝에 가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게 만들어 볼게요. 사라지게 할 때는 아웃 애니메이션을 하죠. 아웃 애니메이션 터치합니다. 아웃 애니메이션 터치해서 여기에서 페이드를 터치합니다. 페이드는 사라지게 여기에서는 페이드 아웃 이 되겠죠. 1초 인데 아래쪽에 이게 시간입니다. 페이드 아웃 사라질 때 시간을 조정할 수 됩니다. 지멘제 이렇게 위아래 선 이쪽 여기에서 선에서 이를 갖다 나면 1초라 1초 동안 페이드 아웃 된다는 겁니다. 1.5초 2초 죠. 2초 에 갖다 놨어요. 화면 해보세요. 사라지죠. 화면에 2초 동안 사라집니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플레이 해보면 처음에는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게 해야 돼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터치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좌측 상단의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복사를 합니다. 제일 위에 복사가 있죠.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하면 화면에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을 해보면 이것이 여성의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분의 사진이 두 개가 있죠. 이것을 하나를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치하면 안됩니다.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터치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길게 누른 다음에 미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가둬둬 놓습니다. 겹치게 그럼 여기 플레이 해보면요. 사진이 희미하게 된게 안보이죠. 여기에서 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희미하게 됐죠. 여기서 희미하게 됐습니다. 옆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다시 선명하게 다시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여기서 희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서 인에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인에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역시 페이드를 터치합니다. 페이드를 터치해서 아까 2초로 했죠. 지금도 2초로 합니다. 그대로 놓고 하고서 저장 하겠어요.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선명하게 보이죠. 희미해져서 다시 나타났죠. 이 정도 하면 감이 잡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사진이 선명합니다. 여기서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다시 나타났죠. 선명하게 다시 여기에서 또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사라지게 하려면 아웃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역시 이건 아까 복사를 했으니까 페이드가 이미 돼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플레이하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또 화면이 밝혀있다가 다시 또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이걸 또 복사를 합니다. 왼쪽에 복사하는 방법은 이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점 3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복사를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사진이 두개가 됐죠. 이것을 하나를 길게 누른 다음에 끝에 딱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플레이 해보면 희미해졌다가 나타나죠. 그리고 끝에 가서 사라지고 그래서 빨간 상태의 길이를 조절 하려면 이것을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줄이면 빨간 상태의 길이가 시간이 줄여들겠죠. 여기서 플레이 해볼게요. 사라졌어요. 나타났죠. 나타난 시간을 짧게 하려면 다시 사라졌죠.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희미하게 되는 시간도 여기서 인애니메이션 복사요. 2분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2분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 길이가 아까 늘린 상태에서 보면 인애니메이션 에서 2분 지금 현재 페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간을 이렇게 늘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시간을 늘리고 빨간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가져왔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프레이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사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동영상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은 조금 메뉴가 달라지니 다릅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가서 즐겨찾기에서 제가 아까 말한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좀 자르겠어요. 제가 길이가 너무 기니까 가위를 터치해서 오른쪽 이런 상태에서 가져왔어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이렇게 보세요. 움직이죠. 화면에서 움직이잖아요. 음악도 들어있고 음악 시끄러우니까 일단 없애버리겠어요. 음악을 여기서도 이거 터치하면 여기 인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인애니메이션 인애니메이션 해서 페이드를 하고 1초 2초로 하면 되겠죠. 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 도 페이드로 해서 2초로 하고 그리고 저장해서 프레이시켜 볼게요. 설며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설며시 사라지죠. 이걸 복사를 하면 된다겠죠. 위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끝에다 붙여놓으면 이 경계선에서 변하는 거 보세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과 사진 글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 글자 사진 동영상을 화면에서 설며시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로마키로 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런 색깔을 넣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크로마키로 다른 것과 결합을 시킬 수 있어요. PIP 픽처인 픽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약 1 2 3 3 4 5 4 7 9 10 10 19 9 9 11 fatigue 1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